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제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배개하여 확신하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침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하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범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섯 번째 강의 방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한 수필과는 관계는 관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일과 필요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를 통해 연결된 상태 그것을 우리는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마음 씀씀이로 연결이 되면 우린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와 그리고 또 이득을 씀씀이로 연결이 되면 우린 그걸 거래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인간관계가 되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거래관계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소위 언필칭 좋은 관계 뭘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 그대로 마음 씀씀이를 중심으로 연결된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하겠죠 상대가 배려되어지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 과정에 있는 것 그걸 좋은 관계라고 할 겁니다 차이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내 입장에서 주장하고 넌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할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우리는 그걸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나쁜 관계는 어떤 걸까요? 조금 워드플레이를 좀 해보면 말장난을 해보면 나쁜 관계는 나뿐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뭘 해도 날 위해 에고센츄릭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가는 거죠 I and you로서의 we가 아니라 그냥 나들, me, eyes와 같은 그런 상태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래서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나랑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차이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혐오와 배제로 선 끊기, 금 만들기 이런 것을 잘하며 서로를 향한 포비아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모습은 우리는 나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만 만나고 타인은 어떤 사람이냐 타도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참 안타까운 건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 너무 편만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도 만만치 않은 이런 모습이 나쁜 관계가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만든 로마 교회도요 제가 벌써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한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적으로 정복한 제국의 로마인이고 한쪽은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 유대인입니다 한쪽은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간 지배계급이고 한쪽은 끌려온 노예계급입니다 한쪽은 로마의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영성과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완전 철천지 원수요 계급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굉장히 철천지 원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교와 철학의 원리에 따라봐도 서로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타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하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이 로마 교회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로 모여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99개의 이질감을 포기하고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복음이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지역감정, 민족적 적개심, 계급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반목하고 갈등하고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민족적, 인종적, 계급적,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같이 안 한다 할 그런 단절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사도바오는 양쪽 입장을 상당히 어려운 이 교회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기도 하고 양쪽을 서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도 어려운 줄타기가 될 것 같고 정면 돌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줄타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하고 있죠 지난주 이래 우리는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노출되고 살아왔던 그들의 우상 숭배의 역사, 성적인 타락의 역사 그리고 동성애의 현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직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당신들도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직설하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 기조를 이어 오늘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너희 또한 그들과 그들을 정지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난번의 그 메시지와 함께 다시 묵직한 돌 직구를 로마서 2장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던집니다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었다고 너희는 저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이거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확 상할 만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선민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날 때부터 우상 숭배의 다신론을 가지고 왔던 사람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에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인생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를 비교하신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인 교인과 유대교인 사이에 그 미묘한 긴장을 향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바리세인과 동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세 번이나 사용되어진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 표현 이 판단이라는 게 뭐냐 이 판단이라는 이 저지한다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 개념입니다 객관성과 합리성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common goods라고 하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결정 그 속에는 어떤 의미도 되어있냐 그러면 약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추구한다 할 때 긍정적 의미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개념인데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사실보다는 편견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할 때 부정적 의미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긍정적 의미의 판단을 주로 하십니까? 부정적 의미의 판단을 주로 하고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 100% 부정적인 판단만 맨날 하고 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긍정적 의미의 판단을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100% 삐딱해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성경적, 합리적, 공공적 판단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영역에만 딱 들어가면은 주관적, 감정적, 편견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누구를 범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90%는 긍정적 판단을 주로 하고 사는데 항상 10% 문제만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부정적 판단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매우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지성적인 분들도 100% 긍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합리성과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삐딱한 감정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성경적이고 훌륭한데 정치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그쪽 논리로만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데 어떤 사건의 이야기만 딱 나오면 눈빛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100%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잘 지내야지 하는데 김 집사가 끼었어? 그러면 같이 안 해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모임 나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뭐가 하나가 나하고 걸리고만 있으면 그 문제의 만큼은 부정적인 편견과 판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완전히 객관적이고 율법과 말씀에 기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건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벌쩍 뛸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 평생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적인 타락을 했습니까?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 언제 동성애를 용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보고 그들과 똑같다니요 네가 그 일을 행한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도 그 일을 하고 있네 무슨 뜻이죠? 사도바울이 요즘 말로 너나 잘하세요 도친개친을 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사도바울이 단임 목사로 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죠? 이런 분 모시고 단임 목사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 교인들 한 3분의 2는 떠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해 목회를 못했던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논조가 강해집니다 그러더니 로마서 2장 5절에 가서는 결정타를 던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 출신인 로마인들의 전력에 대한 강력한 돌직구를 던진 바울은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도 심판의 대상이다 진노를 쌓는 일이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로마인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고집 우리는 옳고 죄들은 틀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리를 추구하고 있고 저 더러운 이방인들, 한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네 고집이 심판을 쌓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그 고집이 뭡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었어요 종교적인 삶이었어요 유대인다운 삶이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였고 나의 선한 삶의 열매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신념을 고집이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종교적인 삶을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진노에 쌓고 있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네 고집이 진노를 쌓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의 신념이 내가 가진 확신이 내가 추구해왔던 의가 이게 죄보다 죄와 똑같을 수가 있다니 여러분 그것은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드는 나의 그 고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8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 하나 고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2장 8절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에다가 플러스 분노까지 엎치게 됩니다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당을 짓는 일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정치적 정당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죠 이건 원어적인 의미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에서 정치적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과장을 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래서 자꾸 논쟁을 유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말하고 싶은 논점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자꾸 그 논의에 포함시키려 나아가는 행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서로 대화에서 화합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하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길을 가보고 그 사람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화하고 시간 쓰는 것보다 그 사람은 나쁘고 틀렸고 안 되고 대화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들과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며 함께 우리의 뜻을 만들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애를 쓰자 하는 것이 당을 짓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때 만나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화하고 이해하여 평화적인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을 노력하는데 집중할까요 아니면 내 편 모아서 같이 미워할 사람 모으는데 애를 더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해를 풀지 대화를 나눠보자 하는 것보다 너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걸 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노와 진노를 쌓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고집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내 고집을 정당화해 줄 당을 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화학과 평화적인 대화를 논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비난하며 진념을 만들고 쟤들은 안 돼 하고 안 될 사람들을 싸울 우리 편 만드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집에서 시작되어 결국은 공동체가 갈라지는 당직기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상황인 거죠 저는 오늘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당을 짓는 우리 시대의 풍족 그리고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당을 짓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노력보단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의 이들처럼 우리 안에 판단하며 당을 짓는 이는 그때는 그분들인데 지금은 누구일까 말 그대로 난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넌 저들과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달리 가늠도 동성애도 우상 숭배도 안 했는데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굉장합니다 1장의 위험한 죄인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2장의 위험한 판단하는 죄인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지칭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시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감사기도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감사기도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감사기도의 1순위가 내가 저 더러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기억나시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감사기도였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킬샨이 되고도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처럼 내가 저 장애인들처럼 안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앉아 있으면 겉으로는 티를 안 냅니다 로마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으면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마귀 새끼들 옛날 같으면 돌로 쳐서 죽였을 텐데 그런데 이런 말을 너무 쉽게 거칠어진 언설로 폭언을 던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하는 실수입니다 이런 판단과 혐오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똑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성경적인 원리를 세우는 긍정적 판단을 아예 하지도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판단해야죠 공적은 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구별해야죠 이번에 위스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말을 해야 합니다 어린 딸과 엄마가 함께하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해줘야죠 바른 법적인 원리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혐오와 판단으로 자기 우월적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주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구원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됨에 있어서도 차이는 없다라는 걸 사도바오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걸 제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 받는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기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이 본문을 잘못 보면 행함이 구원을 주고 행함이 환란과 곤고를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걱정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논점은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은 뭐죠? 네가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려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논점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뭐냐 이것은 믿음이 아닌 행동을 통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면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남들보다 이쁘게 산다 착하게 산다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건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악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가 더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요 너희가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더 선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수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한국에 있을 때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제가 갔던 우리 고등부 애들이 알고 보니까 엄청 부잣집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안도 경제적으로 다 신앙적인 집안이고 애들이 너무 괜찮아요 일단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애들이 그리고 키도 크고 그 당시 한국에서 뉴질랜드 골프 전지훈련 가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진짜 그런 애들이 그냥 우리 고등부에 다 있었거든요 남자애들 7명밖에 없는데 주변 교회 40명 50명 있는 교회 농구샵하면 다 이겨요 왜냐면 높이가 달라요 애들이 벌써 잘생긴데 키까지 크고 신앙까지 좋고 집안까지 부유하니 이런 애들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편견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 고등부 애들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애들 케어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애들이 나중에 제가 부탁했어요 전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전도 열심히 시켰더니 전도에서 많은 애들이 왔어요 걔들이 오고 나서 또 걔들이 전도하고 또 애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고등부 애들이 많아졌는데 우리 기존의 애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뭐 전사님이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전도 많이 하니 걔들이 또 전도하고 이러니까 요즘 뭐 별 희한한 애들이 다 오네요 어떤 별 희한한 애들 아 그냥 뭐 싫었게 다니는 공고 애들 상고 애들도 막 오고요 그게 왜 희한한 애들이야 아니 저기 그 애들은 학교 다닐 때 게으르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안 살았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었게 갔죠 제가 눈이 띵해졌어요 평소에 예의 바르지 않고 나쁘고 이런 애가 아니라 집안도 좋고 착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애가 아 머릿속에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공부 못하고 게으르고 계획 없이 사는 애들이 싫었게 간다 이 상태로 제가 20년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사회생활 했으면 쟤 나중에 어떤 크리스찬이 될까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가서 사표를 써보려고 했던 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경험이 그때 있었던 일이죠 걔들이 죄 지었습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판단하고 당을 짓는다는 게 고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진노가 보인다는 게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 그 아이들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만 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12절부터 마음이 상처될 말을 합니다 이방인 욕하지 마라 너희들은 더하다 그러고 나서니 차라리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길 만큼 바울이 어느 정도 좀 거칠게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루겠습니다만 결정타를 로마서 2장 24절에서 던져버립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바울이 선언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하는도다 라고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같은 느낌이 우리가 볼 때는 로마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하실 것 같은데 우상 숭배에 대해 성적 타락에 대해 동성애에 대해 더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하실 것 같은데 거꾸로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대상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읽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고집하고 당을 지으며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저들과 달라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내 마음 좀 알아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희들은 좀 내 마음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먼저 믿은 너희들아 조금은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바꿔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부터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이 말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옳으냐를 따지면요 관계 풀어갈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해가지고 좋은 관계 만들어진 적 있으십니까? 오늘 부부싸움의 결과 남편이 옳았다 됐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되던가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뭘 잘못했는지 칼같이 밝혀내고 부모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까? 관계가 형성되나요? 아닙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할 때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고 말할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안해 할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나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를 풀어갈 때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사용할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내가 옳고 내 편만 옳고 너네들은 어떻게 왜 틀렸는지를 끝까지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나쁜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2004년 여름 독일의 미넨에서 아주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종교인인 요세프 라친거 추기경과 그리고 자신을 종교적 음치라고 소개했던 무실론 철학자 위르겐 하보마스가 신앙과 이성 간의 대화라고 하는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오페라 가수와 그리고 종교의 음치가 만나 무슨 듀엣이 되겠느냐 저 대화는 하나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무실론 철학자 하보마스가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형이성학적 언어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통찰을 종교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라친거는 종교적 병리 현상도 위험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 병리 현상만큼이나 이성의 병리 현상도 종교적 병리 현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이성은 서로를 인정하며 대화의 장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서로를 말하며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화를 마칠 때 그 철학자 하보마스는 종교인들에게 두 가지만 딱 요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Followability 진리가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가진 우리도 현실을 이해할 때에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탁 의자에 앉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Translation 통역을 좀 해라 당신들이 가진 진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을 사용해서 해석하고 번역해서 좀 전달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진리를 바꾸라가 아니라 진리를 새롭게 설명해달라 그리고 진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절대적인 진리조차 진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로 원탁 의자에 앉아달라 이 두 가지 전제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세상 무신론자가 요청한 종교에 요청한 이 요청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는 건 세상의 문제이기만 할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편협함도 있고 이성의 병리현상도 있지만 종교의 편협함과 병리현상은 없는 것일까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가 생각이 나고 오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만 옳다는 식의 자기의는 바리세인의 전유물인데 로마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종교적인 오페라 가수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교적인 음치라고 하는 하버마스 같은 이와도 열린 대화를 할 수가 없었던 걸까 종교적 음치는 그들인가 우리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마음을 더 열어야 하는 건 단순하게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일는지도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뿐인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탁월한 문학이죠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뭐냐 그러면 스크루테이프는 베테랑 악마입니다 악마의 베테랑급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킨 최고의 경험을 가진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마귀인 웜우드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을 편지처럼 쓴 걸 이 CS 루이스가 재미나게 글을 썼어요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왔고 기독교가 이렇게 당해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습이구나 그 중에 참 재미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무슨 말입니까? 선교지의 사람들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주 만나는 김집사님을 향해 일을 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는 실제가 되고 선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땐 착한데 대화할 땐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가 어떤 정치적 노선을 취하게 할지 조언하려고 하지마 어떤 정치적 노선을 취하든 너의 주 임무는 딱 한 가지야 애국주의를 선택하든 평화주의를 선택하든 그 정치적 신념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가 되도록 확신을 갖게 해 그러다가 당파적 정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러면 종교에서 일부처럼 생각했던 정치적 당파적 노선이 나중엔 그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너는 기독교를 애국주의든 평화주의든 정치적 대의명분의 일부로 전락시켜 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와 무엇보다 자기 당파의 입장에 유리한 논증을 탁월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 노선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돼버리고 결국 기독교는 이념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념에 종속된 기독교 동아리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복음으로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것보다 예수는 믿어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정치 노선이 다르면 왼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스스로 분열하고 갈라져서 조각조각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스테르크루프의 전략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똑같이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자고버서 5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래 나는 여러분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맹세하고 그것을 신념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하고 판단하고 당짓고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저주를 쌓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유혹 있죠 그죠? 그냥 옳다 그러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면 될 건데 누가 그러대? 야 앞으로 걔하고 페이스북 친구 끊어 걔하고 친구 하면 나 너하고 끊어 꼴도 보기 싫어 야 저건 형제라고 말도 하지마 저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원수야 내가 꼴도 안 볼 것이고 같은 하늘 아래 공기도 쉬고 싶지 않아 쟤가 천국 가면 나 천국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사람하고 저 관계 맨든 거나 정말 싫어 두고 봐 우리는 망하게 한다 들어볼 것도 없어 뭘 들어봐 딱 아니야 제껴놓고 시작하는 우리들의 많은 맹세와 결단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 내 편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까 자꾸 생각하지 마 우리가 노력할 건 내 편 만드는 노력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하기 위한 평화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맨날 카톡 보내보세요 싫어요 좀 있으면 짜증나고 그래서 그만 보내세요 이런 것 좀 이런 거 답장 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왜 자꾸 보냅니까 편집고 쪼개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치적 노선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누구하고 불편했던 관계 때문에 만들어 놓은 네 편 내 편 아 재직해하다 좀 마음 상했으면 됐지 뭘 그걸 재직해 끝나고도 계속 하시려고 그래요 살다가 보면 밥 먹다가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밥 먹다가 기분 나쁜 걸로 끝나야지 밥 먹고 난 다음에도 왜 자꾸 밥 하면서도 기분 나쁘려고 그러세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함께 우리는 죄인인 거 알고 하나님 우리부터 엎드리겠습니다 우리부터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 진솔함으로 엎드리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면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악한다 악한 죄인인 것을 알면 되는 거 내가 의롭고 선하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악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복음의 능력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적금의 능력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1500만 명분으로 hammer 아니면 아니면